오늘 제가 소희 편이라서 하는 거는 다행팀 여러분 다행히가 요즘에 질투해요 제가 소희 좋아한다고 하면 왜 질투해요? 왜 질투해? 응? 아 이거 왜 질투하냐 여러분 야 이유를 말해봐 전생엔 얘가 날 더 좋아했을 거야 응 가기 싫어 캡치들도 이거 영상 보면서 쇼 보는 거네요 아 그렇네 저희 현실 표정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것보다 너를 내 사랑하는 거 같은데 이제 너도 이렇게 맛을지 마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주력이 따라한 거야 아니 이거 라켓파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파티 이거 뭐야? 모르겠어. 바쁘시다. 혜진 씨까지? 안 돼. 이 언니가 오늘 저랑 한 번도 안 놀았지. 너랑 안 놀지. 왜요? 난 너한테 빚었으니까. 그치. 난 너한테 빚었으니까 안 놀지. 진짜 화려한 조명. 아 진짜 화려한 조명. 날을 감사네. 이 애기야 미안해요. 촬영 중이었어. 믿나? 아니시대로. 아니시대로. 멋있어? 따라할게요. 언니 따라하기 진리죠? 더 깊게 해야 해요. 더 깊게 해야 해요. 더 깊게 해야 해요. 보여줘. 진짜 아파. 아 진짜 언니랑 안 놀아요. 아 같이 놀자.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. 게임 바람 사왔다. 예! 네! 태양 차원 편! 너무 신기하다. 첫 번째! 여기는 우리 사적인 프리뷰를 먼저 하러 왔지롱. 아까 리허설도 했지롱. 반응 안 해줄 거지롱. 진짜 까릇나지롱. 뭐 저리 가지롱. 네! 여기 저희! 저희가! 야! 나 하고 있는 거야! 야! 아니 애가 자꾸 때려요 언니. 아니 내가 했지라고 그러면 밥을 안 해요?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는데 애가 자꾸 때려요. 안녕. 안녕.